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격돌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거부권 박탈을 촉구했고,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맞받아졌습니다. 윤석열 기자입니다. 볼로디 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0일에 열린 유엔 안보리에 참석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이 무력화됐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거부권은 유엔 해체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을 막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미국이 협상을 조종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의제로 올린 것은 이날 안보리 회의가 유일했습니다. 이사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두 번째로 발언권을 얻자 주 유엔 러시아 대사가 의의를 제기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보리 의장국인 알바니아 에디 라마 총리는 러시아가 전쟁을 멈춘다면 먼저 발언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나서도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입장하는 등 딴죽 걸기가 이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설 직후 회의장을 떠나 러시아 등 다른 이사국의 발언을 지켜보지는 않았습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